영식님은 지금 자기가 선택을 받지 못할까?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여러가지 긴장도 하고 있겠지만 아마 영식님은 100% 스스로는 받을 수 있을까로 생각할거에요. 자동차 부품 그룹사 임원. 그룹사 임원은 뭐야? 이렇게 불명확한 이런거 좀 그래. 근데 영식님을 생각해보면 그때 자기소개를 떠올려보면 영식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여의도 증권맨에다가 변호사가 있었거든. 특히나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내 표를 받았었단 말이야. 지금 영식님은 자기가 아역배우 출신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표가 몰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표는 변호사한테 몰렸다보니까 거기서도 자기를 어필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말을 오바해서 했을 수는 있어요. 임원이다 이런게 오바가 아니라 아니 임원인데 그 계열사 규모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 회사 매출을 얘기하거나 그러는거지. 자기 회사 매출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계열사 매출까지 다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 의미 없거든. 계열사 매출은. 그리고 자기가 결제하고 그런 금액의 규모도 아무 의미 없거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 일하는 딜러들은 딜러들이 이런 데 와서 말하면 그 계열사까지 다 따지면 강원랜드 계열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에 오고 가는 돈이 얼마나 크겠어. 거기 뭐 VIP 룸도 있다며.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박으로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자기 돈인가? 아무 상관없지. 영식님은 서울대도 나왔고 아역 스타 출신이고 오토바이 타고 항상 스타로 살아오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전 같진 않아. 서울대를 다니던 영식님은 어땠을까? 대단한 인기가 있었을 거야. 서울대생이 오토바이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배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겠지. 그리고 아마 지금도 인기가 많을 거예요. 말도 잘하고 재밌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있고. 그런데 예전 같진 않다는 걸 느끼고 자기도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안정적인 걸 또 원하는 사람은 영식님을 보면서 가볍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순자님과 영식님은 또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서울대 나와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자기의 삶이 또 스타의 삶은 현재는 아니니까 그래서 영식님은 아직도 고민. 영숙님 아니면 순자님 두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운명의 장난인지 순자님이 마치 첫인상 선택을 한 것처럼 얘기가 풀려버렸죠. 또 영숙님은 영철님하고 얘기가 잘 돼버렸고 영숙이랑 영식이랑 그때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는 장면 예고에 나왔었는데 그 장면은 왜 안 나왔지? 그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소개에서 매력을 느꼈던 순자. 오늘은 순자님이요. 영식 뭐 자신감 좋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숙과 순자가 남아있었지만 순자만 나가죠. 그러니까 영숙이 안 나온 거를 실망했어도 이런 건 영어가 배워야 돼. 영식 벌써 반응이 엄청 좋잖아. 여기서 막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짜장면 좋아하긴 하는데 라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 먹어야 했었나? 순자가 살짝 실망할 뻔하다가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자기소개 때 엿보였던 자부심. 모두에게 친절하면서도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는 분.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한 번 더 대화해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식이 아 나 순자님 골랐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 영식도 나를 골랐고 나도 영식을 선택했으니 우리는 좀 이제 서로 마음이 통했다라고 이제 순자는 생각하고 있겠죠. 영식이 영숙과 순자 둘을 언급했다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영식은 그 자기소개 거기에 이제 굉장히 꽂혔어요. 순자의 연주를 직접 보고 마음이 끌린 사람은 두 사람이죠. 영철하고 영식. 아무래도 또 즉흥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한 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첫인상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때 이제 살짝 오해가 더 생기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눈을 맞추는 이런 영식. 이게 조금 과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거죠. 상대랑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상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는 거. 근데 좀 많이 과해. 굳이 이렇게 볼 거면 그냥 보면 되는데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보는 게. 근데 어쨌건 그게 또 상대에게 어떤 호감 표시가 되니까 모든 건 항상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식은 나를 뽑은 사람이 순자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 그건 영숙인데. 근데 순자가 맞아요 라고 해요. 순자씨도 이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아니 뭐 기억 오류는 아니고 순자씨는 저 첫인상 선택이 여기에서 영호님 T100%지만 섬세함이 어딘가에 있는. 뭐 그래서 영호를 선택했어요. 재밌는 저녁 맛있는 저녁 감사해요. 근데 이때 영식이 어 그게 순자인가? 오해를 했었어. 왜냐면 그때 쌈 싸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적당히 못 알아듣는 거. 그때 대화를 하면서 맥락을 또 잡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때 영식을 언급하긴 했어. 이때. 첫인상이 괜찮았던 남자를 물어봤을 때 캐리어를 끌어준 영식님.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이거랑 착각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오해가 두 사람의 마음이 잘하는 거를 또 불러오는 것 같아요. 영식은 이 사람이 나를 손에선 선택해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붙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첫날 데이트 기회를 써준 것이 또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더더욱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여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 오는 것도 또 재밌게 보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일식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랑 양식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걸 하나 봐요. 여기서 이제 식사를 먹어서.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영혼님 나갈 때도 뭐 좀 커피나 마실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순자가 먼저 말을 편하게 해도 돼요. 아 둘 다 동갑이구나. 근데 이 둘은 보면 88년생 데이트를 보는 게 아닌 것 같고 살짝 98년생 데이트를 보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영식 씨가 좀 어린 친구들하고 계속 연애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대학생들하고 데이트를 할 때의 모습 같아. 그게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좀 납득이가 자꾸 떠오르는, 납득이가 겹쳐 보이는 면이 있고. 순자 씨는 이런 경험이 또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순자 씨가 연애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친구니까 말 편하겠대요? 그런 거 힘들어요? 근데 영식이 놓고 싶으면 네가 먼저 놔라. 먼저 말 놔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순자가 내가 먼저 놔라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영식 씨가 이제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 영식 씨도 상대가 원하는 거 알고 이제 그런 부분들 잘하죠. 이 두 사람은 잘 맞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 보기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어려 보인다는 게 좀 그런 건가? 가벼워 보인다? 근데 그게 서로가 좋으면 되지. 서로가 좋으면 되고. 근데 이제 보통 그 가벼워 보이는 게 왜 불편한가 생각해 봤더니. 그 가벼운 시절, 이게 가볍다라는 거는 너무 편견에 사로잡힌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어린 시절에 봤던 연애의 모습이고. 근데 그 시절은 아무래도 지금만큼 신중하진 않았거든. 지금만큼 신중하지 않았고 조금 더 즉흥적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더 깊게 가지 못하고 이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 나이는 그런 연애를 할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에 보기가 불편한가 봐. 내가 이거 지금 지금 내가 왜 불편해 하고 있었지? 솔직히 좀 속으로 저건 좀 너무 어린 게 아닌가 라고 살짝 불편함이 있었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사실 편하게 하고 싶었잖아 이러면서. 영식씨 저런 분에서 눈치 빠르죠. 그래서 나는 첫인상 말했으니까. 아 이거 영숙씨의 첫인상. 본의 아니게 스틸을 해버렸네요. 순자씨는 기억 왜곡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영식은 누구였냐. 완전 솔직히 여기서 순자였다고 했나? 어 영숙이 아니었어? 근데 처음에 육대구로 만나고 있을 때. 첫 느낌으로 영숙 순자를 골랐고. 우리 무전기로 첫인상 고를 때 그때 영숙을 선택했고. 첫 선택 인터뷰할 때는 순자랑 영숙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다 얘기하네. 그래서 오늘 일단 순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너 어쨌든 순자를 선택했다고. 그리고 딱 문을 열었는데 순자가 나온 거야. 이번 방송에서 다 잡히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게 좋겠지. 약간 대학생들의 가벼운 연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순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순수하다? 순진하다? 그런 느낌을 줘요. 아무래도 뭐 지금 보면 돈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그러면 엄마 카드 찬스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영식이 지금 기분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분 지금 안 좋은데. 영식씨 너무 쳐다봐. 이거 뭐 잘 주행 자동차인가 봐. 그래서 궁금했거든. 첫인상이 영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는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기분이 살짝 다운된 쪽에 가까운데.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냥 여자의 촉? 내가 말하고 너희 없네. 이것도 이제 순자는 자기가 영식을 골랐는데. 영식이 내가 아니라 영숙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거든. 그러니까 순자는 그게 좋진 않죠. 근데 영식은 내가 그래도 마지막엔 너 골랐는데 네가 딱 나와서. 어때 내가 이 말하니까 좋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영식도 이렇게 그 상대랑 농담 따먹게 하고 티키타카 이런 데서 센스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속이 깊고 상대가 진짜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 깊이 있는 센서가 발달하지는 않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데이트 장소에 왔고요. 그래서 원래 남자 볼 때 많이 봐? 근데 그게 없대요. 근데 이제 뭔가 하나에 꽂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에 꽂히냐라는 거에 주로 웃긴 걸로 꽂혔고. 재밌게 해주는 거. 지루하지 않은 거. 그런 거에 이제 꽂히네. 그러면 순자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일단 영혼은 배제돼야겠군요. 영혼 상처를 배제돼야겠구만. 확실하게. 근데 순자는 지금 보면 이 두 사람을 굳이 얘기하자면 순자가 영식에게 더 마음이 깊게 빠졌죠. 아직은 뭐 깊다라는 표현이 좀 이를 섣부를 수도 있는데 순자의 마음이 좀 더 크지. 원래 공주님들이 이렇게 궁밖에 나가면은 또 공주님이 맞춰주는 사람한테 또 금방 현혹되거든. 어려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았거나 세상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하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자는 지금 그렇진 못하죠.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뭐냐? 영식은 뭐냐? 그래서 오늘 순자를 선택하려고 했던 이유가 본업의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서 영상 촬영도 했대. 첼로 켜는 거. 이때 열심히 촬영을 했죠. 그래서 그 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순자가 아 감사합니다. 좀 더 순자는 다른 얘기도 칭찬을 받고 싶기는 한데 영식씨가 순자가 원하는 거를 정확히 안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 줄지는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너무 죽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그쵸. 본업을 굳이 따지면 다른 분들도 다 본업에 열정적이겠지. 다만 그 본업을 여기 와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영숙님도 지금 본업 변호사인데 여기서 누구를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 근데 순자님이 보여줄 수 있었을 뿐이죠. 돈가스네요. 새우튀김도 있네요. 영식님은 입이 크더라고요. 영식님도 입 쪽이 좀 용적이 잘 빠진 것 같아요. 여자들 중에서 자기소개 이후로 인상이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쨌든 영식은 자기소개 전으로 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첼로 잡으니까 사람 딱 돌변하면서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그러는 게 물론 저게 되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본업을 보면서 멋있어 보인다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사람을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냥 뭐 하나에 딱 꽂히면 그냥 가는 거는 어린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본업하면 다 멋있지. 그렇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다가도 이렇게 막 소매 걷고 막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 보면 또 멋있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해.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 순자 입장에서 나를 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훅 가버리면 안 돼. 템포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좋았다. 그쵸. 저는 이제 이게 본업이죠. 저한텐 이게 유튜브도 본업인 것 같아. 유튜브만 본업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순자의 공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은 좋죠. 어쨌든 상대를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9월 10월 이럴 때 공연 많지 않아. 그래서 가을 딱 신선한 일이 많지 않아. 근데 이제 대체로 봄이나 가을쯤에 몰려있대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살짝 그 복학생 오빠의 느끼함이 있죠.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거를 그냥 막 날려. 그땐 주말이고 평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순자는 그런 거를 좋아해거나 이해해주는 남자 친구가 좋지. 순자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 친구들이 그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케이스를 좀 경험해본 것 같아요. 뭐 너무 당연하게 그랬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공연하고 이런 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거라고 보고 개인으로서도 이해하는 편. 근데 공연으로만 따지면 뭐 이해하고 말 게 없지. 당연히 인사름이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밴드 멤버들이 다 남자들이란 말이죠.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관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직업이니까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그치. 회사가 성비가 불균형인 회사를 다니는 거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거기서 출장이 잦고 1박 2일 하기도 하고 이런다 이러면 그거부터는 조금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나 아니면 지금 순자님의 나이면 선도 볼 수 있는 나이인데 선을 봤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런 환경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영식도 깜짝 놀래. 영식도 영식은 소유욕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걸로 애가 타는 마음이 내가 만약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애초에 만날 생각은 말아야 돼. 나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어져. 왜냐하면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를 잘 맞는 사람에게 양보해야죠. 그러니까 본인과 3명의 남자들로 구성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에서 아마 걱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 근데 또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많고 걔는 그치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일로 가는 건데. 그치 이건 순자님 말은 뭐 맞아요. 당연히 그렇지 일로 가는 거고 그걸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애인이라면 못 사귀지. 일을 못하게 하는 애인이라면 어떻게 사귀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밤 합주를 가서 지방에 간다든가 하면 나는 자고 오는 거 별로 안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별로 안 한다는 거는 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잠 못 자는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질투심 많은 사람 보기 힘들지. 그래서 반대 상황이면 어떨 것 같냐. 라는 거에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순자도 이 자기랑 같이 다니는 그 멤버를 보면은 이제 전혀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그것도 순자 입장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고방식이나 이 문화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멤버들을 못 버리잖아. 그리고 순자님이 이게 그냥 그 안에서 연주자도 아니고 단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책임감도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또 단장으로서 거기를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러는 게 또 그러니까 뭔가 동거동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가족 같고 내 새끼들 같고 막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어. 아니면 여자친구가 아닐까. 그러면 내 아내의 직원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연애하거나 이제 그게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 뭐 순자님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야. 저걸 이해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이해 못하면 안 가는 거고. 이건 뭐 너무 명확하지. 순자는 연애에서 저런 문제로 트러블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 그 상대가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면 이해, 이별하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수밖에 없죠. 사실 그거는 직업에서 필수적인 부분. 근데 이제 순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나이대에 활동을 하는 여자들이 별로 없어. 근데 지금 그 말을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순자 씨도 단장의 입장이니까 이직, 그러니까 회사, 사장 입장에서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어떤 퀄리티 아니면 일의 수행 능력, 그러니까 일의 수행 능력이 퀄리티지. 직원들의 수행 능력이다 뭐 이런 거.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직률 관리예요. 이직률을 관리해야 돼. 그러면 순자 입장에서는 여성 단원들은 지금 순자 말로만 따지면 물론 저는 이쪽 업계의 상황을 잘 몰라요. 특히 음악 쪽은 잘 몰라. 근데 순자 말로만 따지면 순자가 지금 몇 살이지? 30대 어쨌건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대가 되면 활동을 잘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수명 자체가 좀 짧은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비중은 적어도 그 개개인이 수명이 긴 거지.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로 빠지거나 아니면 가정을 꾸리거나 이러면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되면서 가정에서 이번에 뭐 이혼숙력 캠프에서 봤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 했던 분처럼 그 안에서 애들 가르치거나 학원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뭔가 결혼을 하고 하면 순자 같은 삶을 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직이라고 해야 되나? 업의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장, 사장 입장에서 지금 이쪽 업계에서 이런 연주로 여성 그러니까 순자가 만약 학원이야. 선생님을 뽑아. 그러면 아마 여성분을 더 많이 뽑았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출장과 외박이 잦으면서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는 이 나이 때에서 선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순자 씨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이쪽 업계는 잘 모르니까 뭐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젊은 사람을 쓰면 수명이 짧다는 거지. 수명이 짧고 걔네들이 이제 뭐 또 결혼하고 이러면서 좀 더 가정을 꾸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아무래도 저기서 같이 막 지방을 다니고 그렇게 외박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기는 쉽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딱 그 4명에서 고종 멤버로 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니까 뭔가 합도 잘 맞고 오랫동안 맞춰온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육아랑 병행하기가 좀 어려운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순자 씨 나이대에는 교육 쪽으로 빠지거나 이제 순자 말대로 그래서 뭐 여기서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가냐? 라고 했는데 아니면 회사로 가면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도자로 아예 빠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사나 선생님 아니면 회사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뭔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말 그대로 그런 연주자로 남아있는 경우는 좀 드물다. 그래서 옥순 같은 성격은 현숙이나 대학 교수도 하고 학원 수업도 하고 공문도 하고 대학 교수는 근데 진짜 그게 바늘구멍이니까 근데 어쨌건 학원이나 이런 데를 한다는 거지. 어쨌건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된 뭐야 거장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연주자들을 부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순자님도 그랬거든. 이게 자기 돈을 쓰고 있다 쓰고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는 달도 많고 그때는 이제 엄마 카드를 쓴다고는 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자는 지금 뭐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 면도 있죠. 현실했던 가혹함을 온몸으로 맞닥뜨리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빵구났다고 부모님 카드를 갖다 쓸 수 있는 사장이 뭐 흔하진 않잖아요. 어쨌건 순자님도 사장이라면 사장인 건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근데 순자님 지금 연주자로서 프라이드가 있어 보이면서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말을 연주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은 두물어 라고 말하고 순자님 표정이 살짝 어두운 게 스쳐가고 웃음으로 때우거든요. 웃음으로 그 표정을 가리거든. 그게 지금 내가 영상이 아니어서 그 표정을 딱 내가 설명을 찝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자기가 연주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그게 프라이드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런 연주자로서 프라이드가 있으면 그런 표정이 지나가거나 휴지를 접으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외면하는 식의 행동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통 저렇게 휴지를 접거나 뭔가 웃으면서 딴짓을 하거나 그러면 그 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연주자로서의 이 삶이 남아있는 자기가 조금 뭔가 기획을 하거나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순자님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꿋꿋하게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보기 좋다. 그러면서 술 얘기로 넘어갑니다. 다른 얘기로 돌려야죠. 오늘 무슨 술 마셔? 그러면서 영식이 살짝 장난스럽게 술 좀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술을 툭 던져봅니다. 저렇게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편하죠. 근데 이게 너무 어린애들끼리 서로 찔러보는 그런 느낌 같아가지고요. 좀 가벼워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1부를 보니까 첼로 누가 사줬어요? 아빠가 사줬고요. 활동은 어떤 돈으로 하나요? 제 자본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행사, 공연, 레슨 공연이 많이 들 때 혹 들어오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없다 보니 너무 급할 땐 엄마 카드 찬스 급할 때만 쓰는군요. 어려움 없이 잘어온 느낌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 어색해서 눈치 본다고 안 마신 거잖아. 이러면서 순자를 술 잘 마시면 좋아하면 얘기해. 툭툭 던져보는 중인. 그래서 알 것 같은데 근데 순자는 잘 안 마셔. 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주량 잘 몰라. 그래서 둘이 빵 터지는데 순자 씨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그 분위기에 취하는 거지. 여기서 왜 엄마 눈치를 보고 있어. 그쵸. 부모 능력도 결혼 시장에서는 큰 조건인데 오히려 그걸 냉정하게 따지면 자식의 능력보다 부모의 능력이 더 큰 스펙이긴 해요. 냉정하게 숫자로만 따지면. 숫자로만 따지면. 근데 이제 부모, 어쨌든 당사자의 스펙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성실성과 그 사람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지. 진짜 숫자로만 따지면 부모가 이룩해 놓은 자산을 자식이 따라간다는 거는 실은 힘든 일이에요. 이게 시대가 더 이상 예전처럼 확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부모 능력보다 당사자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건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그게 그 가족이 되었을 때 그 자녀에게도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교육 방침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는 거지. 말 그대로 숫자로만 하면 부모 경제력이 훨씬 그 소득보다 재산, 자산이 훨씬 큰 숫자죠. 아무튼 숫자로는 그렇죠. 그것도 어쨌건 충분한 스팍이고 엄마 미안해 하면서 사실 주정은 안 가린데 또 둘이 빵 터지고 둘이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야. 한방에 집중. 이건 뭐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 또 종종 마시죠. 근데 숫자는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분위기에 취했는데 술이 약하지 않은 약하지 않은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약하지 않은 사람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식씨가 저런 식으로 장난을 거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준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는 같아. 그래서 뭐 너무 변명 안 해도 돼 라고 영식은 얘기하지만 방송 보고 계실 엄마에게 하는 말이래요. 이게 뭐 부모님이 순자님의 굉장히 단단한 울타리가 돼줬다는 건 알겠지만 근데 영식님의 저런 것들이 약간 어릴 때는 어떤 때 이제 저런 식으로 말하냐면 상대가 어떤 그냥 적나라하게 말해서 상대가 좀 내숭을 보이고 있고 이 사람과 같이 술을 제대로 마시면서 뭔가 이 다음 진도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살짝살짝 긁으면서 이 사람이 나 술 좋아하지 그러면 오늘 한번 대결해 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대결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술자리 만들고 이 사람이 조금 흐트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 왠지 이 사람은 편해 그렇게 이제 가는 이제 그러면서 쓰는 스킬이 여기서 나오죠. 왠지 납득이가 알려줄 법한 그런 스킬인데 그래서 유쾌하면서도 본인 철학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겸손함도 있고 상큼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잘 만났군요. 그래서 발랄하기도 하고 통통 튀기도 하고 딱 여름밤하늘 같은 그런 매력이 많은 분 여름밤하늘이면 어제 나왔던 왜 여름밤하늘이죠? 했더니 여기서 채팅창에서 누가 그랬죠? 좀 맑고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인가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매력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연꽃기를 둘이서 거닐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순자씨는 영식씨에 대해서 마음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영식님 얘기해 보세요. 아역배우 얘기를 물어봅니다. 아역배우 출신이죠. 그래서 배우님이랑 커피 마시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뭐 띄워주고 영식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책 한 권을 주고 외우라고 했다고? 대본이 되게 두꺼웠었나 보네? 그게 암기력에 좀 도움이 된 것 같대. 그게 어떤 관종과 스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없어? 이성을 볼 때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면? 여기서 물어보면 순자가 안 되는 게 있냐? 물어보는데 여기서 영식은 술 먹고 연락 끊기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뭐 계속 어린 친구들과 연애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 같기는 해요. 솔직히 서른이 넘어가서 연애를 했는데 술 먹고 연락 끊기는 거는 애초에 결격사회로 말을 안 해. 왜냐면 그럴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 걱정을 별로 안 하거든. 근데 대학생 때나 20대 때 연애를 할 때는 술 먹고 연락 끊기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때는 왜냐면 술 먹고 이런 게 노는 게 재밌고 친구들이 또 많고 이러니까 그리고 예의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양보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원래 스타일이 미안함과 감사함을 달고 산다고? 순자가 기독교라고 했죠.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해서 원래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는 열어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종교적인 문제로도 술을 마시는 것이 부모님에게 좀 미안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영식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는 거에도 굉장히 스스로를 어필하고 있죠. 나는 감사함과 그런 걸 미안함을 알고 그리고 주변에도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식으로 그래서 성향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순자는 그래 이 사람 진짜 감사함과 미안함도 알고 속도 깊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 말을 고주곳대로 쫙 빨아들였어요. 스펀지 같군요. 스펀지 순자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되게 달라서 호감으로 느껴졌다. 순자의 순수함이 영식에게 빠져들었군요. 그래서 까불 것만 같던 첫인상과 달리 나보다 어른 같다. 순자씨가 너무 아이 같은 게 아닐까요? 되게 되게 어린 친구들에게 먹힐 만한 멋짐 연출인데 그래서 진짜 어른스러워 보였다. 이게 순수한 사람들이 좀 그 허들이 높은데 그 허들만 한 번 넘으면 그 마음이 또 훅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래서 진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어땠어? 질문이 뭐 묘하게 진짜 그렇다. 난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고 하이파이브 했으면 손 좀 치워줄래? 저 손 좀 계속 언제까지 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야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순자는 나 혼자 말한 것 같은데 손을 뭐 계속 잡고 있어달라는 얘기야 뭐야. 저런 것들이 이제 약간 영식씨의 어떤 느끼함에 또 점을 찍어주죠. 그래서 뭐 서로 대화를 근데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 순자가 나 혼자 다 말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도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그걸 끌어내 주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영식씨가 참 잘했죠. 영식씨가 순자를 재미있게 데이트를 이끌어준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영식은 나도 이야기 많이 했다. 쏟아질 것 같은 그윽함이라고 지금 패널들도 감탄하고 있죠. 그래서 싫어? 좋지? 그래서 이게 원래 진짜 성격이구나. 여자를 굉장히 많이 잘 아는 것처럼 표현하는군요. 그래서 오늘 첫 데이트에서 순자랑 보낸 거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감사했다. 첫 데이트는 되게 소중한 건데 멋있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군요. 영식씨 나이 들면 살짝 꼰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인정욕구와 통제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건 또 우리 저 스타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명 중에 그래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싶다는 거 나를 선택해 줬는데 후회 없는 서른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영식과 순자의 데이트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